루시 드림을 끌 수 있다 이 극 중에서 실제로 고수씨는 그때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어떤 때로 돌아가고 싶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이지만 경험을 한 사람을 표현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2014년 4월 16일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은 것 같아요 네 아주 또 많은 생각을 하겠다고 고수씨로 했었으면 당연한 강의적 신호가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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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